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논산 딸기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도 충남 서산과 당진, 아산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충청권 구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체위원장도 오늘 충남 보령과 당진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으로 금강벨트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